안녕하세요 곰지니TV 곰지니입니다 캠핑백백킹 채널인데 캠핑영상은 안찍고 또 오늘 실내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전업캠퍼나 전업유튜버 이런게 아니다보니까 주중에는 회사생활을 하고 주말에는 캠핑을 가는데 이상하게 요 근래 한 2주동안에 주말만 되면 여러 일정들이 생겨서 캠핑을 못가서 캠핑영상을 찍지를 못했어요 드려야 될 이야기도 있고 해서 카메라를 켰구요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나와서 영상을 찍기 시작을 한지가 경기도 이천원적산 백패킹 영상이 시작인데 그게 아마 11월 4일인가 2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약 한달이 안지난 시점인데 구독자가 최근에 300명을 넘었더라구요 영상을 시작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예측 혹은 분석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지금보다 2배가 넘는 영상을 올리고 12월 말 혹은 내년 1월쯤에 300명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을 완전히 깨고 지금 엄청난 빠른 속도로 지금 구독자가 최근에 늘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리플 달아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부족한 영상도 좋게 봐주셨다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구독자가 늘어가고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빨리 캠핑 영상을 올리고 싶은데 이게 일정이 안돼서 캠핑 영상을 올리지를 못하니까 묘한 압박감 같은게 좀 느껴지더라구요 근데 그 압박감이 참 기분좋은 그런 압박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봐주시는 분들이 많고 응원을 해주시는 것들이 저한테 그런 되게 기분좋은 압박감을 느끼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구요 가능한 한 많은 캠핑 영상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해주시고 구독을 안하셨더라도 제 영상을 봐주시고 또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침낭 리뷰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칼오프 대날리 1300 침낭 리뷰 영상을 제가 올렸고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봐주셨어요 지금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높게 가고 있더라구요 많은 분들이 구매도 하신 것 같고 뭐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한 일인데 그 리뷰에 언급했던 구매 가격 그리고 최저가로 구매 가능한 방법들에 대한 언급을 했었는데 그게 올린지 지금 열흘이 채 안됐는데 그 상황이 조금 변해서 AS 차원에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리뷰 영상에서 정가 25만 2천원 최저가 20만 8천 6백 60원에 구매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또 구매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리프를 달리는 것들을 보니까 20만 8천 6백 60원에 구매 가능한 방법 하프클럽에서의 구매 방법이었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제조사인 카로프와는 별개로 해당 카로프 침낭을 유통하는 유통사가 국내에 한두 개 많게는 세 개를 넘지 않는 회사가 국내 전체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오픈마켓인 11번가, G마켓, 옥션, 하프클럽까지 포함해서 해당 쇼핑몰에 물건을 등록하는 업체가 두세 군데 정도로 보여지는데 그중 한 업체가 최근에 제 리뷰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으나 판매량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정가인 25만 2천원에서 5만원 가까운 할인 금액이 들어가는 하프클럽에서의 판매를 내렸습니다 투익적인 부분에서 조금 부담이 됐을 수도 있고 해서 아마 내린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도 여전히 정가 25만 2천원을 넘지 않는 24만원대의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검색이 되더라구요 정가인 25만 2천원을 다 준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가성비는 좋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추천을 철회한다거나 뭐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구요 다만 이 시점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대날리 1300 보다는 대날리 1500을 구매하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충전량이 200g이 더 많고 내안온도도 그에 따라서 약 2도 정도 더 상승을 했는데 가격이 거의 뭐 몇천원 수준으로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면 대날리 1500을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점에서는 더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무게는 그만큼 더 늘어나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동계에 200g 정도의 상승은 크게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편이라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경량 캠핑을 추구하시는 분들께는 그 200g도 굉장한 무게가 될 수 있겠지만 가격이 주는 그것이 그 200g을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현재 카루프 대날리 1300은 가격은 앞서 말씀드린 28,660원에 구매하는 방법은 이제 없어졌고요 약 24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 24만원대가 된 시점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대날리 1300 보다는 1500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영상 구독해주시고 또 봐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빠른 시일 내에 캠핑 가서 캠핑 영상으로 좀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